오은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운동 완료 아니겠습니까? 저 운동 좀 하는 사람입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는 강다은 앵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과정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운동 후에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오늘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인 캐스터도 운동 이후에 단백질을 먹나요? 네, 그럼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이면 꼭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하민성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운동하신 다음에 단백질 꼭 챙겨 드시나요? 네,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운동 시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단백질 손실이 증가하는데요. 이를 단백요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강한 운동일수록 단백질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운동 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뼈, 조직 및 근육을 복구하고 근육의 성장 및 회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단백질 쉐이크라는 걸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백질은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인 홀푸드가 접근도 쉽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75%, 식물성 단백질 25% 정도의 비율로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고혈당 지수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3대 1에서 4대 1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에도 적정량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최대 1kg당 2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 활동량, 영양 상태를 기준으로 다르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활동량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개인의 적정량을 넘겨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액 내 질소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 암모니아 성분으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암모니아의 독성 성분이 신장에 물 위를 주어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산으로 인해 통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진한 암모니아를 희석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수근이 필요하게 되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소화 흡수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장애 및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쉽게 유발할 수 있고 질소를 몸 밖으로 내보려는 과정에서 무리가 되어서 강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알아야 하는 점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루 총 섭취량, 즉 일일 권장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중과 나이, 활동량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하루 섭취 목표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이 있으면 식물성 단백질, 성장기 어린이, 노인은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또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하셔서요. 근 손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